2018년부터 중국이 신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국 선교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선교를 전망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신종교 사무조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집단에 대한 종교 활동을 불허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3자 교회를 제외한 교회들의 활동 중단 규정으로 중국 선교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조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선교는 더 얼어붙은 현실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 선교사의 재배치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갈수록 제한되는 중국 본토 선교보다 타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교권이나 전체적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 보그마의 물결은 오히려 이런 기회의 물결로 창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확한 이 사람들의 이동 루트와 어디가 주요한 거점인 것 같들을 각국 선교사들이 조금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선제적인 리서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배치된 선교사들과 기존 선교사들과의 연합 문제도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선교지 터스의 다툼을 넘어 사역자 간 연합과 일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중국인들을 키워 중국 본토로 보내 정치적 신학이 아닌 성경적 신학이 확산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치에 예속된 정치가 종교를 사회주의에 적응하는 것으로 편향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을 돕는다면 한국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관련 규제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국 선교. 선교 전략의 수립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